자, 그럼 지금부터 코딩을 시작해 봅시다. 제가 예제를 준비했는데요. 여기 있는 이 주소를 치고 들어오시거나 또는 QR코드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index.html가 exercise.html이 있습니다. index.html은 완성된 파일이고요. exercise.html은 제가 여러분 실습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석처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저거를 카피하셔가지고 실습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exercise.html 파일을 열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예제를 보면은 우리 데이터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렇게 생긴 주소로 들어가 볼게요. 저 내용은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저런 파일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모델을 만들려고 한다. 그리고 그 파일은 이런 형식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꽃잎 그 길이는 5.1cm, 꽃잎 폭은 3.5cm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 끝에 품종은 세토사이다 라고 하는 그 각각의 관측치들이 이렇게 주르륵 행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콤마로 구분되어 있다고 해서 콤마 separated variables 라고 해서 csv 라고 합니다. 자, 이 csv 파일을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자바스크립트가 이해할 수 있는 배열 같은 걸로 만들고 얼마나 귀찮아요. 자, 이걸 한 방에 해결해 주는 환상적인 도구가 단포.js에요. 이 단포.js 예,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이 설치할 때 사용하는 코드가 있거든요. 저는 저 코드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미리 코드를 작성해 놨습니다. 자, 주석을 해제했어요. 자, 근데 제가 해보니까 단포.js와 텐서플러.js가 좀 잘 안 맞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최신 버전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럼 저랑 똑같은 이 버전들을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0.12 그리고 텐서플러는 2.4 버전을 지금 쓰고 있어요. 안되면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단포.js를 로드를 했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저 csv를 다운로드 받아서 자바스크립트 화를 시켜보자고요. 자,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실행하면 됩니다. 첫 번째 줄을 주석을 해제했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저희 끝에 있는 53번째 줄의 주석도 이렇게 해제했습니다. 자, dfd는 이건 단포.js의 모듈의 이름이에요. 그 모듈이 갖고 있는 read.csv를 통해서 아까 보셨던 그 URL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겠죠. 그럼 다운로드가 끝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단포.js가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단포.js의 데이터 타입으로 걔를 변경한 다음에 단으로 전달된 이 함수들 있잖아요. 이 함수, 이 함수를 호출하도록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호출할 때 인자로 데이터 프레임을 전달하도록 약속되어 있어요. 자, 그럼 저 데이터에 뭐가 들어있는가를 좀 보자고요. 자, console.log.data. 그리고 제가 콘솔에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리로드를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즉, 저 csv를 n4js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한 거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 프레임은 프린트라는 걸 통해서 데이터를 표로 출력할 수 있는 환상적인 기능을 갖고 있어요. 자, 짠. 어때요? 우리 데이터가 이렇게 표로 잘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꽃잎 길이부터 품종까지 표가 좀 깨지긴 하는데 이렇게 데이터가 잘 들어왔단 말이죠. 자, 제가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자, 우리는 독립 변수, 종속 변수로 구분하고 종속 변수는 원앗 인코딩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를 한번 쭉 해봅시다. 자, 일단은 전체 데이터에서 꽃잎 길이부터 꽃받침 4까지의 컬럼만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 에러시라는 걸 이용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데이터 프레임에 어떤 컬럼들이 들어갈 것인가를 이렇게 지정을 하면 분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주석을 해제했고요. 그 다음에 독립 변수 프린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위로 쭉 올라오면 어때요? 꽃잎 길이부터 꽃받침 4까지의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새로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종속 변수가 원래는 품종이라는 컬럼이었는데 그것을 원앗 인코딩을 해야 돼요. 이런 원앗 인코딩 하는 거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중복도 제거해야 되고 컬럼도 분리해야 되고 쉽지 않단 말이죠. 근데 넴포JS에 환상적인 기능이 있어요. 뭐냐면 원앗 인코딩을 해줘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넴포JS의 원앗 인코더라고 하는 것을 뉴을 통해서 객체를 만들면 인코더라고 하는 변수를 제가 이름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인코더의 핏으로 출해요. 그리고 데이터 중에서 여기 있는 이 데이터 중에서 전체 데이터에서 품종을 입력 값으로 주게 되면 저 품종 컬럼에 들어가 있는 정보 볼까요? 데이터 품종 이렇게 실행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품종에는 이런 정보가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이 정보를 원앗 인코딩 해준다. 볼까요? 종속 변수 프린트 실행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 나오고요. 위로 올라가 보면 보시는 것처럼 세토사 버시 컬러 버지니까 이런 식으로 원앗 인코딩을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박이죠? 자, 정리합시다. 자, 우리는 데이터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고 그것을 자바스크립트로 끌고 온 다음에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분리했고 종속 변수는 원앗 인코딩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데이터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전에 우리가 회기를 통해서 했던 방법과 똑같은 방식으로 학습시킬 수 있는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자, 정리합시다. 자, 정리합시다. 자, 정리합시다. 자, 정리합시다. ise odi